뉴 게임 부스트 너클 최대 추진력으로 펀치를 날리는 반지라인 스킬 깨끗하게 명정하면 더 큰 적도 뒤로 밀어냅니다 데빌 브레이크가 에너지가 타러올 때까지 아 지금 스킬을 아무것도 몰라서 6월 15일 오전 5시 32분 여왕이 더 차가운 거에요 그럼요, 여왕이 더 차가운 거에요 요요요요! 여왕이 더 차가운 거에요 뭐? 그리고? 모리슨의 말인가요? 내 인생의 말인가요? 컨트롤 가이드 라곤, 근접, 건, 데빌, 점프 음... 펀치라인 데빌 브레이크가 저게 뭐지? 이게 아마 조준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레드 오브 플스도 프레임은 60인가보네?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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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 브레이커 베이비 베이비 아직 2단 점프도 안 돼? 와... 익시드 이게 익시드야 이렇게 한방에 채우는 거 칼질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해도 잘 몰라 해봐야 돼 이렇게 한방에 채워야 돼 익시드를 전작을 해봐야 아는 거라서 샹 거 펀치 예 ㅋㅋ 수허 데빌브레이크로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실행하는 도중에 데미지를 받으면 현재의 데빌브레이크가 파괴됩니다. 이게 인공의 의수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공격력을 충전하면 공격력이 더 강해지지만 한번 사용한 데빌브레이크는 파괴될겁니다. 홀드 후 놓기 파괴된거요? 파괴된다 잠깐만 조금만 적응중 오케이 파괴된다 아 왜 이 키드가 이렇게 안돼 아 드럽게 안되네 총도 모아서 쏴야 되는데 아이씨 아 이거 처음이잖아 오랜만에 했는데 지금 금방 적응할거야 내가 보기엔 스킬도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스킬 좀 얻어야되는거 아뇨? 스킬이 없어 2단 점프도 안되고 브레이크어웨이 팔을 절단하여 폭파시키십시오 탄창에 있는 데빌 브레이크가 소모 탈출기인가? 오! 로켓펀치네 오! 탈수도 있어? 헤이야 탈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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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빌 етр 선큰같이 생겼어 오 사신인가 뼈와 살을 분리하라 아니 이거 뭐 김성모씨 멋있어 아 뭐야 아이씨 띄워서 아우 정말 이키트 안된다 오랜만에 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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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적응함 아이씨 근데 이 팔이 별로 맘에 안다 아이씨 이 팔이 종류가 몇개인지 모르겠는데 거베라 아이씨 이응을 눌러 충격파 발사 빠르게 움직임 땅으로 에너지 강사를 발사 사실 익시드는 한정이 해자로 돌아왔다 데빌 브레이크가 에너지로 타오를 때까지 아 이거는 배웠던거고 아 팔종류가 일곱가지나 된다고? 아 아 이런식으로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잡다가 안됐다 말이잖아 아이씨 쳐맞았어 스킬이 없어서 이런거야 뭐야 할 수 있는게 없어 스킬 아무것도 없어 이런거 같은데 기 모았었으면 저 팔이 없어진다메 저게 뭐 한정 나오는 거야? 팔이?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네 개 생긴 거 아니야? 팔? 거품이 뭔지 알았etty? 꺄어! 치이니까 왜 안ade? 'm not part of this? 아... 으아! 으아! 으아아! 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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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기생충 니드오그의 새끼를 앞길에 놓인 악마 나무부리에 떨어뜨리시오 칠리? 이거 어디서 주워와야 되나 본데 이건가? 아 이걸 주머니에 왜 넣어 더럽게 비닐봉다리 없어? 아 이거 저 스킬 어시스트 꺼놔서 지금 그래요 이거 키고 하면은 엄청 쉬울거에요 스킬 어시스트라는게 있을걸? 오토 어시스트 이거 이거 켜놓고 하면은 게임 졸라 싶지 꺼놓고 해야 발전이지 스킬 어시스트라는게 있을걸? 스킬 어시스트라 이렇게 이게 익시더라고 이렇게 한방에 채우는거 이단 점프도 없어 지금 뭐 아무것도 스킬 없구만 전화 몇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가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근데 이거 여섯발 한방에 나가는게 없나? 두발만 나가네 이건 한발씩이고 이게 차지한거야 이게 차지한거고 아 배워야돼 차지도 또? 아이씨 봅니다 어머 언니 운전 과격하시네 니코에 차는 전화를 걸어 스킬과 아이템으로 아 이게 이제 스킬이구나 스킬을 획득하거나 파스터마이딩 레드오브를 사용하여 스킬을 획득하거나 착용한 장비를 변경해 전투에 데뷔하시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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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브레이크업 장기 에어 하이크 에어 하이크 이제 아 이게 2단 점프 이제 배우네 시도 드럽네 에네미 스텝 이거 머리 위로 치고 올라가는거고 레드퀸 룰렛 스핀 아 공중에서 이거 한 번 두 번 한 번 더 넣어 어 이거 셔플 너무 비싸 스킬을 익시드 익시드 2단계 8,000원이야? 와 이씨 뭘 뭘 사는 얘기야 이거 밖에 별로 살게 없는데 2단 점프 하나 배운거야 이제 스킬을 참 아 이렇게 자리를 편집할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스킬이 있어야 뭘 쓰지 아까 유튜브에 올라온 아까 니네들이 보여준 영상 그거 돈주고 다 산거 아니야 하고 싶어도 못하네 하고 싶어도 이제 2단 점프 하나 배웠는데 그걸 똑같이 하라는게 말이 돼 뭐 5,000원 5,000원이면 뭐 못살아 아까 6,000원이었나봐 스킬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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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멧돼지야? 뭐야 아니구나 왜 그걸 멧돼지인지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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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반이다 도쿄 도쿄 happ 하! 뭘 먹어? 와우 물이야 어? 어 뭐야 어? 어허허허허 후렉 먹어 어허허허 아픈데? 어 야야야야야야 야 피씨 안빠져 나가는건가? 뭐 이상한거 한다 저거 어 여보 있다 아야야 어 뭐야 저거 이상한거 이상한거 있어 아알루엄 아알루렐 아알루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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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야, 이제 반피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스킬이 없으니? 으아아아악! 으악! 미친놈 저거. 저기 뭐있다. 파이파이파이. 미친놈 저거? 이상한 맛이야. 무서워. 피 없나 어디? 으악! 피 없나 어디? 이거 스쳐서 사망인데? 아이씨. 야,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데? 으음. 스킬 배워갖고 하라는 얘기. 아이씨. 뭐야, 처음부터 해. 금 돈은? 돈도 초기화는 아닐 거 아니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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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스킬 배워갖고 하라는 얘기야. 아이씨, 뭐야? 처음부터 네? 휴. 휴. 이렇게 해서 돈 스킬 배워갖고 하란 얘기네 그러면 5,000원 15,000원 제일 싼게 6,000원짜리야? 이렇게 해서 저거 하란 얘기야 스킬 배워갖고 야 니네들이 여기서 아무리 뭐 자주 이용하세요 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건 자기 원래 데메크는 자기가 겁나 해갖고 자기만의 그걸 해야돼 이거 겁나 스타일리쉬하고 빠른 액션인데 그거 하라고 그거 하다가 다 쳐맞아 야 이런 게임까지 훈수를 둘라그러냐 데메크를 해봤다는 애들은 훈수 안두지 진짜 해본 애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지 뭐하세요 뭐하세요 이런거 하지마 자 아 이렇게 돈 모아서 이거 사라는 얘기네 5,000원 5,000원 진짜 아는 애들은 훈수 안둔다니까 자기 할 때를 생각해봐 자기 했을 때를 5,000원 1,000원 그분으로 넘겨울 테지 4,500원 5,000원 아니 이게 자기만 쓰는게 있어 분명히 스킵은 샀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좀 일단 그 2단 점프 그거 사야겠어요 뭔데고 사는거 10초만짜리 스킬 넌 뚫질 않아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얼마야 지금 5부가 필요해 5부가 아 이 타겟이 이걸로 바꾸는 거구나 이제 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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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키들 진짜 안 터지.. 잠깐만 아직 적응이 안 됐어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걸 못 먹게 하네 이번작은 카메라 시점 조절이 있으니까 시점 불편하신 분들은 옵션 들어가서 카메라 디스턴스 조절하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아.. 이제 됐네.. 아.. 아.. 콤보가 없으니까 미치겠네 아.. 넷프로우 버틴 uncovered 으아.. 아 아깝다 아이씨 헛 이제 찼어요? 아이씨 아까 한 대 안 맞았으면 애쓰되기 지금 스킬이 점프밖에 없어 평타하고 무슨 스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메뉴에 존재하는 스킬리스트로 가진 스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스킬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요거 이거 두개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쓰잘떼겸 스킬이고 안봐도 비 뛰어오지 그리고 이거 모으는거 모아서 쏘는거 이거밖에 없어 그냥 평타야 평타 공중 스킬도 없는데 지금 뭐 이거밖에 없네 짤세? 이거 되게 짤네 이거? 타이밍이 좀 환정이 해자같아진 것 같긴 한데 어器 이게 뭐였지 주먹 종류도 워낙 많아가지구 만원? 두개는 배울려나? 스킬? 이렇게 이게 익히든데 아 잘 안나가 이걸 연습을 존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연습에선 잘되는데 실전에서는 안된다는게 문제야 아 여기서 물을 보였다 아 아직 손 less 돈 돈 돈 12000원이면 뭐 두개정도 못살려나? 한 6천원짜리 하나 있었고 저 앞에 돈있는것도 갖고 오자 이게 바로 앞에 보스라서 내려가면 안되고 어어! 아 진짜 스킬 못살았는데 진짜 아 진짜 스킬도 못사고 있지 아우 안 나가 아우 진짜 아 도망가자 이상한거 보잖아 도망가야돼 아우 야 팔이 없다 큰일났다 여기 뭐 있었는데 팔팔팔팔팔 아우 아우 저거 뭐할라그러지? 우와 어 이거어떡해 팔이 없어 어 여기 피있다 여기 아 이거 시점이 왜이래 에 큰일 났어 팔이 없어 어 저기 하나 있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야! 우 dos 맞지 않네 이거 스킬 많이 썼어도 아 잠시만 에? 설마 이게 끝? 이게 끝인가 봐 골라잡네 아...이씨 감사합니다.